오늘 은퍼벨 VS 미미누 성대모사 대결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보람색은 유대종 선생님, 분홍색은 미미누 이건 뭐냐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선생님을 지켜주고 싶다. 야이씨. 누굴 지켜 그러니까 날 지켜 아니면 여기 선생님을 지켜? 두 분께서 하나씩 빨간색을 드릴게요. 기꺼운 찬스예요. 그 사람은 아니겠지. 그 사람은 아니겠지. 수위가 너무 높을 것 같아서. 저는 빡보가 없어. 라운드 1부터 바로 갈게요. 저 가르마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험한데 이거는. 레드카드. 벌써 써? 레드카드를?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존경합니다 이래야지. 손주현 선생님하고 유동 선생님은 마이크 이렇게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늘 이제 겨울바학특강이 개강을 했습니다. 작년 수능이 재작년보단 좀 쉬웠죠? 어? 자나? 이번 합의 안 했나? 자면 나간다. 이번 합의 안 했나? 공간만 새끼 먹는다. 안 했나? 여기 이 있는 사람 손든다 지금. 없지? 어 같은 바 됐다. 자면 나간다. 뭐 지금? 늦었나? 선생님. 네. 선생님 마스크는 왜? 미세먼지 안 좋아. 내가 지금 누구 성대모사하고 있는지 아나? 김동욱. 맞습니다. 네. 가사점 좀 주시고요. 이 정도면 뭐 이두영 선생님 기대해도 될 것 같아서 이두영 선생님 성대모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따라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별놈의 순간에 잘라줘. 이거 내가 본 게 걸리잖아. 좀 짧게. 납득 되니? 야 이거 듣고 있니? 이 정도. 또 나오면 간식의 힘이란 받을 텐데. 오늘 샤브샤브 사줄게요. 들어주세요. 야 내 표도 있어. 아니 뭐하네. 나간다. 죄송합니다. 첫 판은 위민호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 선생님은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갑시다. 뭐야 수박 보는 날.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해. 지금 고생에서 찾아야 돼. 아 쌤 그렇지 않아요? 농땅 편의지 아냐. 로그 AX. 로그 AX. 로그 AX. 로그 AX. 로그 AX. 21번이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직관을 믿으세요. 쌤 미워요. 예 좋아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쉽지 않네. 지금 좀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이거 기본. 알았어 알았어. 해볼게 해볼게. 이거 너무 어려운데? 로그 여러분. 이승일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로 투표하겠습니다. 오. 미미미누. 다섯 표. 나머지. 유대종 선생님으로. 유대종 선생님 윙스. 1대1입니다. 와. 라운드 3. 다 같이 들어주셔도 돼요. 제가 기과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주세요. 아 명성부다. 이거는 승천 뺏길 수 없거든요. 나 묻는 포인트가 중요해. 잘 지냈어?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면 이 정도.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펜이 3개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형광보전하고 인광보전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 선생님 형광보전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를테면 내가 오늘 유대종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됐잖아. 그런데 거기서 유대종 선생님이 내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야. 유대종 선생님이. 그래서 얘들아. 인광보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투스 이지영입니다. 이제 사회탐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1학년도 사회탐구가 바뀐 개정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전문가와 기존에 쌓아놓았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될까지 하겠습니다. 공수를 고르게 하겠습니다. 끊어주세요. 오 비슷해. 와 이거 진짜 생겼나?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열. 한 표 차이로 이겼네. 노란색이. 노란색이 난데? 아 왜? 아 생각했었습니다. 아 진짜? 다시 한 번 더 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왜 떠나가지고. 2대1 2대1. 조현식 하자니까. 다음 선생님은? 아 뭐야. 맞혔어. 제가 진짜 레드 들어와야 돼서 조현식이. 이거지 뭐. 다시 한 번. 어우 미끄러워. 시작합시다. 오케이. 그날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분량이 아직도 안 뽑혔어? 사실 돈이 너무 많아. 주예지아 있다고. 네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수능 데뷔 D&T&M 마약 모의고사 나영 해설 강의를 맡은 수학 강사 주예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기까지 말 못하는데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섹스. 내가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십니까. 주예지입니다. 안 비슷했는데. 다시 해봐. 네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 수능.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D&T&M 마약 모의고사를 맡게. 다음 라운드? 거기서? 야 시발 너무한 거 아니야? 기권. 알겠습니다. 따라해봐 한번. 그분. 이거 모자이크 처리할 거야? 파이널 라운드? 진짜 누구냐 이제? 야 이건. 그럼 선생님 먼저 하시고 제가 그걸 바로 따라할게요. 내가 이기지 이건. 그냥 하면 되지. 자 품사랑 문장 성분이 있는데. 이 품사는 사로 끝나는 것들의 모임이고.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것들의 모임이야. 아니 평소랑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유대종을 따라하는 거. 아니. 부서가. 내가 날 따라하니까 힘들다. 이번에 올라오신 거 그거 따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어강사 유대종입니다. 이번에 강의들이 새로 많이 바뀌었죠. 강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 강의를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제 강의를 작년부터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이 언어로 바뀌죠.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화작이든.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15분 인사이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걸 좀 뽑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판 라운드 승부가 달려지는 상황이네요. 주인이 생각하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들어주세요. 어 부동색. 미쳤어. 유대종을 따라하는 유대종. 유대종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어떻게 속 트럼까지 따라하냐. 그러면 다 같이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고생했어요. 따라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대시머니 없으면 내가 잘 따라할 수 있는데. 또 애들 앞에서 하니까 또 긴장이 되네.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앞에 있으니까. 쉽지 않았는데. 아직 꼭 유대종 선생님 따로 출연해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또 한번 마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광이었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